제일 만만해 보이니까? 죽는다! 그게 이유라고? 뭐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말 돌리네 아이스크림이라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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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몰라? 우리 유행하잖아 좋아 좋아 따라해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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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를 더 들어 올리고 이렇게 상큼하게 해야 된다고 넌 아직 상큼함을 부릅게 상큼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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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좋아 좋아 근데 솔직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뭐가 솔직한데? 일진이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원래는 뿌 또 시작이네 아니 아니 내 말 들어봐 쟤가 나한테 먼저 말 걸었잖아 학교 와서 제일 먼저 말 걸었잖아 나잖아 빵 셔틀 시킨 거 말하는 거야? 빵 셔틀이 아니라 야 누가 빵 셔틀 시키는데 만 원 주고 그거 다 가지라 그러냐? 뿌 좋아하니까 주는 거지 뿌 쟤가 그렇게 돈이 많아? 어 내가 알기론 쟤네 집도 부자긴 한데 쟤 저거 있잖아 저거 뭐? 저 그림 그리는 거 있지? 저걸로 돈 엄청 많이 번대 저걸로 돈을 번다고? 그 그 nft인가? 암튼 그림 그려가지고 파는 건데 그거 사람들이 산대 근데 되게 비싸대 저 그림 하나에? 어 쟤 맨날 저것만 그리잖아 공부는 안 하고 뿌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다 나중에 그 시대에 나처럼 청교 1등이야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쟨 지금부터 돈 많이 벌고 있다니까? 쟤 시점이잖아? 넌 청교 1등인데 근데 넌 돈 한 푼도 못 벌고? 용돈 받았으잖아 뿌 뭐라고? 난 나중에 대기업 들어간다니까? 까불지마 아 그만 놀려 근데 그림은 왜? 연습하다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주면 안 되냐? 나 방에 걸어두게 내 그림 비싼데? 그러니까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 내 방에 액자가 있는데 그냥 살 때 그대로 그림이란 말이야 그게 별 거야 생각해보고 되게 비싼 척하네 아이씨 누구야? 아 정말 미안해 내가 가다 넘어져서 그만 너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무슨 짓인지 알아? 미안 내가 3시간 동안 그려놓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 3시간? 어떻게 그렇게 아휴 그러니까 어떻게 고사할 건데 설호야 괜찮아? 괜찮아 비키야 일어나봐 아 아 아 아 발게 삐인 거 같은데? 반장아 너 양무실에 좀 데려다줘 설호아 그럼 그리고 너 일진 잠깐 나와 너 그림이 물에 젖어서 화가 났어? 내가 3시간 동안 그린 거라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넌 왜 매사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폭력적이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웃어? 우리 퀴랑 20점? 사람이 다쳤잖아 서라는 다리가 다쳤잖아 그게 나 때문이야? 백사로 넘어진 게 내 잘못이냐고 걔가 스스로 넘어진 거야 내가 피해잖아 나는 내가 너랑 지금 계약이니까 너 좋아하는 척 해주는 거지 내가 진짜 내 친구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좋아 안 쳐? 사람이 착해지겠지 욱하는 성격 고쳐지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데 진짜 안 고쳐지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그건 안 되는 건가 봐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아깝다 네가 뭘 그렇게 한다고 얘기해 욱하는 거 안 고쳐진다고? 뭐다 내 잘못 신고한 것처럼 얘기한다 너는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가서는 모르겠지 넌 다시 태어나야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넌 다시 태어나야 되긴 못해 그리고 좋아하는 척 할 거면 하지 마라 계약 받았다는 건 어떤 걸 할 테니까 좋아하는 척 좋아하는 척 조용 조용 바로 책 피자 31조 일진이 어딨니? 제가 봤을 땐 집에 가는 것 같은데요 집에 가? 수업도 안 끝났는데 누가 집에 가 네 왜냐면요 저한테 가방을 갖고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뿌 넌 가방을 왜 갖다 줘? 수업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 얘가 집에 갈 거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갖다 달라고 하길래 그러더니 그냥 갔어? 네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 안 하고 뒤돌아서 가던데요 뿌 수업 안 끝났는데 집에 가? 이해가 안 돼 상처로 칭찬이 상처로 상처로 단순하게 상처로 곳곳에서 장사 divides 도전 매일 이상 트 인스 소환 무엇 손 본 이 사람 에잇! 다녀왔습니다 와원 오 오빠팀 맞냐? 나도 보드 타고 싶다 조심해 너 진짜 큰일나 야야야 너 그러다 진짜 큰일나 야 조심해 너 요즘 완전 이상해 돌아가라 안 받아주네 치사하게 킹 나패쌤 어! 초혈진! 더짓말 조금만 더